아 왜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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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번에 야구잖아 어 내가 원래 야구를 배웠는데 지금 갈 거야. 어디서 배웠는데? 나 옛날에 사회인 야구는 하셨거든. 진짜? 응. 나 야구하는 여자야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. 안녕하세요. 김정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거예요. 제 거예요. 선생님 무서워졌어. 아니 오늘. 어디 가 어디. 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남자 앞으로 가지 마. 대박. 아니 오늘 오빠 알려줄 선생님이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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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빠. 선생님. 지금 반세가 굉장히 틀리지 않았습니까? 지금 하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움직여야 돼? 이게 움직여야 하체까지 힘이 가죠. 몸을 올리십니다. 이 뒷다리를 올리셔가지고요. 움직이고 올리십니다. 그래야 스타디에 혼란을 칠 수 있는 거야. 아이씨. 이봐요. 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. 자세. 자세를 가르쳐줬는데 왜 더 안 되죠? 이 사이즈가 맞는 거 아닌가요? 그거보다 이게 더죠. 안정성기를 내보이고. 그걸로 좀 더. 그렇죠. 이게 더. 오. 바다 좀 좋아해. 이거 느껴져요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아까보다 확실히 좋아지셨어요. 정확도가. 맞는 게 느껴져요 좀. 공 갑니다. 장난 아니지 스피디가. 타이밍을 탑이 있잖아. 타이밍을. 긍까 말자 긍까 말자. 오빠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쳐. 오빠 누구 생각했어? 안 가르쳐줘. 알려줘. 누구 생각했죠? 아니 아니 있어요. 네. 끊어요. 이게 막 안 돼요. 미리 있어야 돼요. 왜? 아 진진대도 있어. 나이 들어가지고. 또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고 던져. 쳐봐. 안 한다고. 아 나 그거야. 괜찮아. 진진대도는 모니터링 안 한다니까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근데. 저번에 우리 전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막 했잖아. 그거 다 맞다니까. 눈은 항상 꾸준을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돌아가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왼발을 들으시면 뛰시는 거예요. 아 이걸 들면은? 아 이게 들면은 무조건 뛰는 거예요? 그렇죠. 오른발이 들리면 나 몰랐어. 오빠 그럼 내가 한 번 해볼게. 속여. 한다. 아 너무 강하죠. 자 마지막 한 번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렇죠. 알아듣는다. 그렇죠. 그렇죠.